이번에는 텍스트 문자열 함수 인데요 첫번째로 이제 left, left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왼쪽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의 왼쪽에서 이 개수만큼 가져와라 추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부터 지정된 개수만큼 표시하라 라는 뜻이고 이번에는 rijt right 얘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개수만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mid 함수 시험지 잘 나오죠 얘는 시작 위치가 있고 이 시작 위치부터 몇 개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중간에 지정된 위치에서 지정된 개수만큼 가져와라 이런 뜻이고 l, o, w, e, r, lower 그러면 얘는 0문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모두 소문자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upper 그러면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proper 그러면 첫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에요 첫글자만 대문자 당연히 나머지는 소문자고 lower, upper, proper는 영문만 해당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trim이라는 함수 trim이라는 게 다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텍스트에 포함된 공백 중에서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의 공백을 제외하고 모든 공백을 갖다가 없애준다 다듬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듬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oncat 얘는 텍스트 1과 텍스트 1을 갖다가 합쳐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 텍스트를 하나로 합쳐버린다 join, 합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concat 같은 경우는 ampersand하고 같은 기능이에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replace, replace, r, e가 들어가면 이제 다시 그런 뜻이고 place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체하다, 교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얘는 예제를 가지고 직접 보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substitute 같은 경우도요 교체하다, 대체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replace처럼 예제를 가지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act 함수는요 텍스트 1과 텍스트 1을 비교해서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면은 추르고 그렇지 않으면 패스를 반환해 주고 대속 문자 구분합니다 영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find, 찾을 위치를 주는 거야 위치를 찾아서 위치값을 주는 거 그 다음에 rept, repeat, 반복하다 뜻인데요 이 텍스트를 갖다가 반복했을 만큼 반복하라 그 뜻이에요 b1셀에는 left, left 왼쪽부터 라는 뜻이잖아요 왼쪽에서 a1, a1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서 3개를 가져와라 그럼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3개는 컴퓨터가 오는 거죠? 그래서 left 함수에서 3개 컴퓨터가 오는 거고 이번에는 mid 함수예요 mid는 중간에서 뽑아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에서 2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2개 활용이 되는 거죠? 결론은 결과는 활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rght, right 오른쪽 오른쪽에서 4개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활용 능력이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l-o-w-e-r 얘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upper는요 전부 대문자 영문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plop는요 첫 글자만 대문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trim 함수 trim 공백을 없애주잖아요 이만큼 그 다음에 절대하고 족보 사이 이만큼 공백인데 한 칸만 놔두고 나머지 공백을 다 없애주는 역할이 바로 trim 함수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trim 함수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백 이만큼의 공백이 그대로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trim 함수를 쓰면 이렇게 공백이 없애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13 절대 그 다음에 b-14에다가 족보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concat concat 이란 함수는 텍스트를 갖다가 합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족보 두 개를 합쳐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결과는 절대 족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ncat은 ampersand하고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b-13 절대 b-14 족보 ampersand를 써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 그래서 concat 함수 ampersand 같은 기능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exact 함수인데 지금 a2의 love b2의 love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exact 함수로 a2, b2 비교하면 당연히 true가 떨어지는 거고 같으니까 이번에는 a3a는 piece가 전부 다 대문자고 여기는 소문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false가 떨어진다 그래서 exact 함수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ha, p, p, y ha, p, y p가 하나 부족하니까 당연히 false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123이고 얘는 1, 0, 100, 2, 0, 100 그잖아요 3이잖아요 당연히 얘도 틀린 거죠 exact 그래서 false가 떨어지는 거고 얘는 xl, xl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true가 떨어진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일반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도 비교를 해요 는 a2, 간냐, b2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출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3, b3, 간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piece, piece 대문자, 소문자 얘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하거든요 그냥 일반식 같은 경우는 출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exact는요 false가 떨어졌잖아요 왜? exact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rept 함수인데 rept 반복하라 이 특수기호를 a2만큼 반복하라 a2가 2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반복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5개를 반복하라 그 다음에 8개 10개를 반복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rept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rept 함수는 32, 7, 6, 7까지만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32, 7, 6, 8을 써버리면요 잘못 쓴 거잖아요 숫자를요 그래서 수치가 잘못됐다 샵, 밸류, 느낌표, 오류가 떨어져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find 함수 가겠습니다 find 함수는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영진닷컴에서 영진닷컴에서 닷을 찾아요 닷 몇 번째 있어요 닷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값 3이 구해지는 거죠 지금 이 이명함수처럼 find 찾아라 a2에서 닷을 세 번째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지금 find 소문자 2를 찾는 거예요 a3에서 소문자 2니까 맨 앞에 엑셀런트에서 2는 대문자 그러니까 안 찾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소문자 2는 네 번째 있다 그래서 결과는 위치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한다 find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find a2에서 a2 영진닷컴인데 거기서 홍을 찾아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라가 떨어진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replace 하고요 substitute 함수인데 사용하는 형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지 마시고요 예제를 가지고 신경 쓰세요 보겠습니다 replace 서울시인데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시잖아요 시 서울시의 시 세 번째에서 한 개를 그러니까 시 얘를 뭘로 바꿔라 공백 주고 특별시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한 칸 공백 주고 시를 특별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replace 함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3,1 특별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세 번째 시작 위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를 그러니까 시를 특별시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ubstitute 교체 여기 보면 have a nice day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have a nice day 에서 day의 2가 이게 a잖아요 원래는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2를 a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have a nice day 2를 a로 바꿔라 그런데 뒤에 있는 이 3은요 찾을 위치예요 그러면 e가 have 여기도 있고 nice 여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 있는 e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이 e를 뭘로 바꿔라 a로 대문자 a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have a nice day 에서 day가 a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substitute replace 함수는 예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썩 넣어두시면 혼돈 오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논리 함수인데 end 같은 경우는 그리고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수 1 인수 2 이렇게 했을 때 모두 참일 때 이 인수 모두 참일 때 추르를 반환해 주고 어느 하나라도 거짓이면 펠스가 돼요 그게 바로 end 함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 or 같은 경우는요 또는 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추르를 반환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or은 모두 거짓일 때 펠스가 반환이 돼요 end하고 or의 차이점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if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일 때 인수 1로 가고 거짓일 때 인수 2로 가요 그래서 if 조건 참 거짓 요건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if 조건이 나오고 참 거짓 그래서 참이면 인수 1 거짓이면 인수 2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개인 경우에 인수 2에 이 거짓자리 if문이 또 등장을 해요 예제를 가지고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ifs ifs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여러개인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예요 얘 같은 경우는 if문이 여러개 등장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그래서 조건식 1 참인 경우에 값 1 그 다음에 조건식 2 그 다음에 참인 경우에 값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 있어요 바꾸다 변환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환할 값이 오고 그 다음에 일치시킬 값 1 일치하는 경우에 리턴시킬 값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치하는 값이 없을 경우 리턴시킬 값 이렇게 나와요 그게 스위치 함수고 그 다음에 iferr iferr 이면 이 수식이 에라 이면 이렇게 리턴시켜라 반환할 값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if하고 에라가 합쳐진 함수다 라는 거 이 수식이 에라가 아니다 그러면 그 수식이 제대로 된 결과를 뽑아주는 거고요 이 수식이 에라다 그랬을 때 이렇게 뿌려준다 라는 거예요 지금 e의 구셀에 99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구셀에다가 if문을 써서 if e의 구해 있는 값이 100이랑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이 는은 동체의 의미예요 여기서는요 같냐 물어봐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이 같다 그러면 100이다 라고 뿌려주는 거고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100이 아니에요 그럼 거짓이잖아요 100이 아니다 라고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엔터를 쳐볼까요 당연히 99니까 100이 아니다 라고 뜨잖아요 그럼 여기 숫자를 1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다라고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if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if 여기는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일 때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일 때 이렇게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if문의 형식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 형식 그대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if f에 있는 평균값이 50 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예요 이상이잖아요 50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우수 50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보통이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우기 핸들을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50 이상이 아니니까 보통 50 이상이니까 우수 50 이상이니까 우수 48은 50 이상이 아니니까 보통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이번에는요 조건이 여러 개예요 if b2에 있는 점수가 90 이상이다 그러면 장학생이라고 뿌리고 그리고 나서 조건 참이잖아요 이거 거짓자리에 if가 또 나오는 거예요 if 그럼 b2가 70 이상이냐 70 이상이면 보통 90 이상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닌 경우는 노력을 요함 이렇게 if문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참 거짓자리 if문이 또 온다 라는 거죠 엔터 얘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조건대로 결과가 주어진다 라는 거 그래서 if 조건 참 조건이 참일 때 그 다음에 거짓일 때 다시 if가 와서 이렇게 조건이 오고 이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참일 때 보통 거짓일 때 노력요함 형식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ifs 가겠습니다 ifs ifs 같은 경우는요 조건이 지금 여러 개인데 if문이 여러 개 등장하지는 않아요 ifs 하나만 하고 난 다음에 a2에 있는 점수가 90이다 그러면 a 이렇게요 그 다음에 if문이 등장하지 않아요 a2가 80 이상이다 그럼 b a2가 70 이상이다 그러면 c a2가 60 이상이다 그러면 d 바로 이게 바로 ifs 함수의 효과예요 if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하셔야 될 건 이 true f예요 뭐냐면 지금 90 이상이냐 a 80 이상이냐 b 70 이상이냐 c 60 이상이냐 d 했는데 이 이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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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f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 장치를 하나 걸어놔야 돼요 이게 바로 ifs입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ifs 한 다음에 a2에 있는 점수가 90 이상이다 그러면 a 80 이상이다 b 70 이상이다 c 60 이상이다 d 나머지는 0점에서 59점 여기에 걸린 거죠 트루 그런 애들은 f다 라는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ifs 함수고 이번에는 스위치 함수 가겠습니다 스위치라는 건 변환시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스위치 스위치 a2 a2에 입력되는 어떤 값이 m이면 모니터 k면은 키보드 p면은 프린터 s면 ssd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m도 아니고 k도 아니고 p도 아니고 s도 아니면 없음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지금 a2에 있는 값이 m이면 모니터 맞네요 그 다음에 k면 키보드 p면 프린터 s면 ssd x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음 이라고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위치 함수 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if 에라 가겠습니다 if 에라 지금 여기 보면 a4를 b로 b4로 나눴는데 a4 300을 0으로 나눴어요 그럼 0으로 나누면 divide 에라가 떨어지잖아요 오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if 에라를 쓰는 거죠 if 에라 a2를 b2로 나눈 값이 이 수식이 오류냐 오류가 아니면 결과를 계산해주고 오류다 그러면 수식 오류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if 에라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0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10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 200을 10으로 나누면 20 나오잖아요 근데 300을 영어로 나누면 아까 divide 에라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라잖아요 if 에라 만약에 에라가 발생했을 때 에라가 됐으니까 수식오류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수식오류 이게 바로 if 에라 함수예요 날짜시간 함수 데이트라는 함수는요 연 월 일을 콤마로 구분해줘요 이거 신경쓰시고 연 월 일을 콤마로 구분한다 데이트 그 다음에 이 데이트 함수는요 이 이는요 이랩스를 뜻해요 이 그 다음에 데이즈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시작 날짜 날수 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료 날짜 하고 시작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타임 얘도 마찬가지로 시분초 콤마로 구분한다라는 거 신경쓰셔야 되고 데이터 함수처럼 연월일 시분초 전부다 콤마로 구분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워 그러면 시간이잖아요 시 시간에서 시를 뽑아와요 그 다음에 미닛 분이잖아요 시간에서 분을 뽑아오는 거고 세컨 초잖아요 시간에서 초를 가져오는 거에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나우 같은 경우는 가로열고 가로닫고 아무런 인수가 필요가 없어요 나우가 무슨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을 갖다 표시해 준다라는 거 인수 필요 없어요 가로열고 가로닫고 그 다음에 투데이 오늘 이런 뜻이잖아요 얘는 오늘 날짜를 갖다가 자동으로 살펴 해준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가 필요 없어요 가로열고 가로닫고 끝입니다 나우투데이 함수 그 다음에 이어 라는 건 날짜에서 연을 뽑아오는 거고 먼스라는 건 날짜에서 월을 뽑아오는 함수에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엔드오브 먼스란 함수인데요 이 이 오가 엔드오브에요 엔드오브 그러니까 먼스는 월이니까 엔드오브 그런 무슨 뜻이에요 먼스의 끝 달의 끝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작 날짜 전이나 이후 바로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날 달의 마지막 날을 나타내줘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개월수가 양수이면은 이후 날짜가 되는 거고 음수이면 이제 전날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 이 데이트 이 랩스 데이트 엔드오브 먼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데이 함수는 날짜에서 일을 뽑아오는 거예요 일 그 다음에 위크데이라는 건 뭐냐면 조심하실게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인데 중요한 건 그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에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크데이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 번호를 갖다 반환해 주는 거예요 요일을 반환해 주는 게 아니고 요일의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이 중요한 거죠 유형을 일로 했을 때 요일 번호가 일이 나왔다 이 날짜에 해당되는 그러면 그건 일을 뜻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위크데이는 요일의 번호를 구해준다 그거 하나만 좀 신경 쓰세요 그리고 넷, 애니티 순수하게 워크 일한 날 넷, 워크 데이즈에요 그래서 시작 날짜와 끝 날짜 시작 날짜와 끝 그 다음에 작업 제외 날짜 시작 날짜와 끝 날짜 사이에 전체 작업 일수 워크 데이즈 그 다음에 전체 작업 일수에서 당연히 작업 제외 날짜를 갖다가 제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크넘 주의 수 날짜가 속한 1년 중 몇 번째 주인지 나타내는 함수가 바로 위크넘이에요 몇 번째 주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워크 데이 뭐예요? 일한 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 날짜 날짜 수 그 다음에 작업 제외 날짜 시작 날짜 전이나 이후 날짜 중에서 평일의 날짜 수만 나타낸다 워크 데이 일한 날이니까요 그리고 작업 제외 날짜 당연히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데이트 이랩스 데이트 경과한 날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데이트 2024년도 3월 1일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는데 콤마 2는 뭘 뜻한다 3월 1일서부터 두 달이 경과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플러스 2니까 뒤로 가야 되는 거죠 3월 달서부터 두 달 후니까 4월 5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2024년도 5월 1일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랩스 데이트 두 달이 지났을 때 3월 1일서부터 두 달 지난 거 5월 1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엔드 오브 먼스 도시 호문제 잘 나오는 거 엔드 오브예요 얘는 엔드 오브 먼스 월의 끝 얘도 마찬가지 2024년도 9월 1일서부터 9월 1일인데 한 달 뒤에 한 달 뒤 한 달 뒤에 마지막 날 엔드 오브 그러니까 10월이잖아요 10월인데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이렇게 반환해줘요 이게 이 데이트하고 엔드 오브 먼스가 시험 문제 이렇게 잘 물어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엔드 오브 먼스는 달의 끝이에요 달의 끝 9월 1일 9월 달에서 한 달 뒤니까 2020년도 10월 그 다음에 엔드 오브기 때문에 31일 이렇게 온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넷 순수하게 여기서는 망이란 뜻이 아니고 순수하게 워크 워크 일한 날들 그래서 2023년도 3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일한 날을 구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3월 1일은 제외 그래서 20일을 일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크놈이라는 건 몇 번째 주 그래서 2024년도 1월 17일이 몇 번째 주 일을 줬어요 세 번째 주 이걸 뜻한다라는 거예요 위크놈 몇 번째 주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워크 일한 날 2024년도 4월 1일서부터 3일이 지났어요 3일 그러면 4월 1일 기준으로 3일이 지나면 2일 3일 4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4월 5일로 나왔어요 왜요 지금 뒤에 6 뒤에 6 보세요 뒤에 6 가니까 2024년도 4월 4일은 창립기념이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일한 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4월 4일 건너뛰고 4월 5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4월 1일을 기준으로 3일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4월 1일을 기준으로 3일이 경과했으니까 2 3 4 3일이 이렇게 경과해서 4일이 돼야 되는데 4일은 여기 뒤에 6에 의해서 뭘로 처리했어요 창립기념이야 그러니까 얘를 건너뛰고 그 다음날 5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5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